2020년도 정말 국민들이 따뜻한 동행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큰 사고 없이 또 코로나19가 더 크게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한 그 과정에서 천군마마 봉사자들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. 2021년도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양평이 따뜻한 양평 따뜻한 동행을 하려면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서로 배려하고 또 소통하면서 우리 양평군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.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